1. 칼리만탄 샬롬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사랑이 공동체에서 소식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의 풍성한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칼리만탄에서 함께 동역하는 칼리만탄 보금교단 GK 반자르마신 신학교에서 3학기 과정에 있는 58명의 신학생들에게 선교학 수업을 GK 부교단장 키누룩 말레 목사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학들과 함께 배우고 수업을 준비하고 강의하며 저 역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교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깨닫을 수 있도록 칼리만탄 보금화를 위한 실천적인 선교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언어 표현의 부족함과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자이지만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반자르바루 지역의 배들교단 GBI 신학교에서 8명의 신학생들에게 선교학 수업을 맡아서 강의 중에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과 비전 선교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신학생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와 비전을 함께 나누며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칼리만탄 내륙 보금화를 칼리만탄 보금교단의 중부 칼리만탄 내륙 지역의 다섯 교회와 연합하여 보금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다섯 교회의 목사님들과 세번의 훈련을 통하여 각 지역 교회의 성도님들을 동원하고 함께 관계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후 보금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토착 종교가 강한 현장에서 보금전도 자체가 전해지지 않는 현장에서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창조, 죄, 희생제물 대신 예수, 스토리텔링으로 보금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차적으로 금년 10월과 11월 중에 150에서 200여 가정의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관계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학 수업 중인 GKE 신학생들이 함께 동참하여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KE 신학교에서 선교학 수업을 듣는 학생과 지역 교회의 성도 목회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먼저는 관계전도 대상자 명단에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보금을 전하고 더불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보금전도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보금전도 사역을 통해서 지역 교회와 교단, 신학생들이 연합하여 칼리만탄 보금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공동체 선교센터 착공 14개월 동안 공정률 40%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1층과 2층 내벽 외벽 공사와 함께 전기, 수도배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랑이 공동체의 허락된 형편에 맞추어 시공업체와 단계적으로 건축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허락하신 형편에 감사함으로 건축 사역을 감당하고 헌당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고 믿음과 소망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이 공동체 선교센터 건축과 사역의 동역자로서 기도와 사랑호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도네시아 남북 칼리만탄에서 사랑이 공동체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이루어가는 record Sonic 김태환 주애니 선교센터 건축 수 있도록en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